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반팽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국내외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박 회장께서 그러는데 반팽이도 성공한다는데 나는 반팽이도 아닌데 왜 성공 못하느냐 박 회장이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반팽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는 지능이 낮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리석거나 멍청한 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세상에 지능이 낮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 또는 어리석거나 멍청한 놈 이런 사람이 성공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반팽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애터미에서 반팽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고 반팽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 로얄 마스터께서 환영사를 하실 때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반팽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팽이는 학력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이상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다고 해서 꼭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회사가 원칙을 지켜라 그러면 고지곳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데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잔머리를 굴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 저에게 반팽이도 성공한다는데 나는 성공 못하느냐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직접적인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연구소장이들이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답은 스폰서님과 논의해 보세요 그 정도 답변이에요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소통과 리더십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스폰서님과 논의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반팽이가 아니라 바보예요 학력만 높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돼 자기가 학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전부 무시해 무시하고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은 아까 우리 UCC 노센터장이 말씀하셨죠 남의 말을 틀어주는 게 겸손이에요 인사자라는 게 겸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트너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인자 있죠 사람인자 사람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둘이 기대고 있다 그런데 둘이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진나라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에 예서체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고 원래 갑골문에 갑골문에 사람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인 같이 지금도 도장 팔 때 이렇게 봐 그렇죠? 이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훈의 결론이 뭡니까? 겸손이 섬긴다 휴멜리티 겸손이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사훈의 결론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대를 나왔는데 저 대를 나왔는데 그 대를 나왔는데 저 녀석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저놈 말을 들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건요 그건 반팽이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개몽지 시대에 프랑스에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 있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볼테르 기억이 안 나면 볼테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은 진짜 바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면 그 놈은 점점 바보가 돼 미국에서 그런 임상실험을 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대학까지 나오고 반팽이가 아닌데 왜 성공 못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반팽이가 아니고 바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는 성공 못합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느냐고 성공 못해요 자본, 생산성 그리고 소득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는 높은 소득으로 짜는 건데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성이 높은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야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생산성이 높으려면 반드시 캐피탈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된 사람에게 150만 원의 인컴 소득을 주면 어떻게 돼? 그 조직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범위 내에서 인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캐피탈을 가져요 캐피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무튼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자기 캐피탈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높이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캐피탈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쌓지 못해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태도의 문제 애티튜드의 문제 태도의 문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애티튜드 is everything 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태도가 전부 다 폴 마이어가 쓴 애티튜드 is everything 이라는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두 젊은이와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이 사막에서 사막 오아시스에서 노인이 샘가에 앉아있는데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먹으면서 할아버지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네가 살던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나?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전부 욕심쟁이에다가 맨날 싸우고 말이지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만 삽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동네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젊은이가 휑 하고 또 망가버렸어요 다음 젊은이가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할아버지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땠나?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인심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 살던지요 그 마을을 떠나오기가 싫었는데 하는 수 없이 어디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도 마찬가지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옆에 듣던 사람이 아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지 생각대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성공 못한다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성공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만 합니다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 왜? 내가 그래도 초대학 나왔는데 저 고등학교 나온 놈한테는 내가 파트너라고 꿀려?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런데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지식이라는 게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을 계산해 봤더니 700페이지짜리 책 100만 권이랍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이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수로 아냐는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단 하루도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없다 왜?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려 그렇다면 호랑이 담벼먹던 시절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때 자존심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 지금 고려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지금 고려시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고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폴 마이아가 했던 얘기는 동방우화에 또 나와 그리고 서른이라는 책에는 무슨 얘기 하나요 올빼미하고 비둘기 얘기가 나와 오늘날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는데 올빼미가 산림살이를 싸들고 이사를 가 그래서 올빼미야 너 왜 이사가니? 동에 있다가 서로 이사를 가 왜 이사가니?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놈들이 내 목소리가 나쁘다고 자꾸 욕을 해서 서쪽 마을로 간다 그러니까 비둘기 하는 말이 그쪽으로 가도 네 목소리를 안 바꾸면 똑같을 텐데 비둘기가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태도를 바꾸고 네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동쪽 마을에서 서쪽 마을로 가도 너는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 박예장께서 말씀하시는 반팽이도 성공한다는 말은 헛똑똑이가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대학 나왔는데 저 대학 나왔는데 이것은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는 바보예요 바보 바보는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팽이는 학력은 비록 낮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반팽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아까 사람인자가 이렇게 사람인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공자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주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주공은 주나라를 장관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공처럼 탁월한 능력과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가장 존경이 이상적인 인간인데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딱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공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미덕이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놈 인간도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리더가 되실 분들이에요 나는 리더 아니고 쫄병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쫄병으로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밑에 하나가 있건 나 혼자 있더라도 리더가 돼야 돼 그게 셀프 리더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면 그건 주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조기 되풀이에요 종으로 사시겠어요? 리더로 사셔야 되잖아요 리더로 사셔야 돼요 장교로 사시고 싶어? 쫄병으로 사시고 싶어? 쫄병은 아무 생각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장교는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리더 이것이 장교인데 그래서 애터미의 직급 체계는 군대 계급 체계로 돼 있어요 장교가 되라는 게 장교가 쫄병이 말고 쫄병은 장교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장교는 불평 안 합니다 주인이 불평해? 안 해요 쫄병이 불평이 많아 쫄병이 그러니까 리더가 되실 분들은 괜히 스폰서 욕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불평 들어보면 그 불평 한 놈이 더 나빠 내가 가만히 들어봄 맨 처음에 세일지 마세요 판매사죠? 판매사 판매사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 애터미 사관학교 석세스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사관학교예요 육군사관학교를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러잖아요 해군사관학교를 네이비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를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됐다는 것은 아카데미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카데미 아카데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판매사로서 훈련을 받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죠 이때부터 장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이게 위관장교죠 위관장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달고 다니죠 위관장교란 말이에요 통상 쫄병들은 밥풀 떼기 그러죠 밥풀 떼기 세 개 붙이고 다닌다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면 뭐가 됩니까? 샤론이 되죠 샤론은 무궁화입니다 이게 연관장교죠 샤론 샤론은 어디죠? 이게 연관장교란 말이에요 이제 무궁화 꽃이 달리죠 무궁화 꽃이 달려 여기서 이제 샤론에서 자기 라인 군대 같은 부하죠 부하가 늘어나고 리더십이 강화되면 뭐가 됩니까? 스타마스터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마스터 중에도 불평하는 놈이 있어 꼭 논만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장군이 불평하라나 장군이 장군이 불평하면 그 부대는 망해요 그 라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다운라인의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진정을 시켜요 자기가 불평하래 자기가 이런 사람은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왜? 디지게 두드러워 펴버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장군이 불평하라나 장군이 그러고 나서는 뭐가 됩니까? 로얄이 되죠?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이에요 영국의 왕신은 무조건 장교입니다 영국의 왕신은 무조건 장교예요 무조건 사관학교를 가야 되고 무조건 장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장교라 오피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에 왕신은 무조건 사관학교를 가야 되고 무조건 장교가 돼야 돼 왕토미의 직급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리더는 장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직접 불평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부대가 망한다고 망한다고 그리고 쫄병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불평하는 파트너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지가 불평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 못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일을 내가 왜 하는가 Purpose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달라야 돼요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지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들들이 원하는 교육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이게 목적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는 평생 직장생활 하느라고 고생한 남편과 같이 세계 1주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성교활동을 하는데 성교 기금을 좀 대주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목적이 나오면 두 번째는 목표가 나와야 돼 목표 이것은 꼬울 꼬울이죠 목표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남편과 함께 세계 1주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가는데 내가 5년 후에 하고 싶다 그러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돈도 계산도 안 해보고 크루즈 여행 간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표를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적어도 스타마스타는 돼야 되겠구나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돈 계산해 보면 스타마스타는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타겟 타겟이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목적이 있고 목표를 잡았더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동기화예요 동기화, 동기화, 이게 모티베이션이란 말이에요 모티베이션, 동기화가 돼야 돼 동기화는 셀프 모티베이션이 가장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미팅에 나와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로 동기를 부추겨주는 일할 동기가 있어야 무슨 목적이고 목표고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기화가 이것만 있고 동기화만 되면 내가 성공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방향이 분명해야 돼 이게 학습입니다 학습인지 학습, 러닝이란 말이에요 러닝 러닝 과정 그러니까 여기 집회에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게 러닝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아무리 사회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더라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나온 스폰서보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놈은 반팽이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 아무리 훌륭한 닥터라도 그 사람한테 자동차 정비해보라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차 정비하는 젊은이에게 배워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서울의대 나왔네 하고 안 배우면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반팽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학습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학습을 해도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예요 같은 물을 마시고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데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걸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배웠으면 뭐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행동 행동 액션 액션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런데 가끔 센터에 보면은 아주 열심히 출근을 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아 센터에 앉아서 뭐 하느냐 원탁에 신문 펴놓고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거 앉아있어 응? 끌어놓고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집에 가 그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리쿨팅 대상을 만나고 파트너와 대여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이게 행동이지 센터에 출근하는 게 행동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그냥 행동이 아니고 몰입해야 돼 몰입 몰입 디보우션 몰입 그러니까 100일간 판매사 작전을 한다 100일간 몰입하라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개꼬리 3년 담그고 있어도 황모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3년 지나도 판매사도 못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벌기가 쉽다면 누가 돈 못 벌어 누가 돈 못 벌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이게 동기화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목적과 목표가 목표가 간절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I don't desire 간절함 간절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열심히 뛰겠어요 뭐 때문에 용어가면서 열심히 뛰겠냐 간절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건 이루겠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아들들만은 세계 최고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그 목표가 간절해야지 우리 남편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족 먹여살리려고 고생했는데 내가 이번에 벌어서 세계 크루즈 여행을 한번 시켜주겠다 우리 남편에게 아주 멋진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이게 간절해야 돼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달성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목표 달성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 못 벌어요 돈 버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야 돼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실증적 분석입니다 규범적 분석이 아니에요 실증적 분석은 if they need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 된다 이것은 가치판단 배제 가치중립적입니다 즉 규범적 분석은 뭐뭇이 좋다 뭐뭇 해야 된다 뭐뭇이 낫다 그건데 애터미에서 하는 분석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 것은 실증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다음 이게 성공의 목적이에요 여기 실패로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어떤 학문에서 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또는 조직에서 말하는 성공 아니고 여기서는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애터미 사업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이라고 본다 성공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정적인 고소득을 노리는데 필수 조건이 자본축적이에요 자본이 없는데 고소득이 어떻게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다단계에서 10년간 경험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거기서 실패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애터미 문화와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내 경험이야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지 거기서 성공했으면 될 거 아니야 이 포드 선생님은 자동차 왕이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이 헨리 포드 덕분입니다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된 컴백 시스템으로 근데 이분은 100년 전에 다단계가 생길 줄 아셨나 봐 야 굉장한 분이야 커밍 토게드 이습 베기닝 만남이 시작이야 오늘 오신 분 시작이에요 시작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커밍 투게드 이습 비기닝 키핑 투게드 이습 프로레스 계속 함께 하는 것이 프로레스 발전이고 발전이고 워킹 투게드 이습 석세스 같이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어떻게 다단계를 이렇게 잘 하셨는지 몰라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비기닝이야 하나의 시작이야 업 비기닝 함께 만남이 시작이야 커밍 투게드 함께 왔지요 커밍 투게드 이습 업 비기닝 키핑 투게드 이습 프로레스 키핑 투게드는 계속 함께 한다 그 말이 계속 함께 한다 하는 것이 발전이고 워킹 투게드 같이 일하는 것이 석세스 성공이다 그래서 석세스와 가담이 하잖아요 같이 같이 일해야 돼요 혼자 결코 성공 못합니다 또 포도아저씨가 또 말을 해놨죠 모든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다수 부자가 안 됩니다 이야 그 2900원짜리 치약 팔아가지고 언제 부자가 돼 사소하다고 생각해 그건 좀 비싼 편이죠 900원짜리 치솔 팔아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다수가 소수가 부자가 된다 이건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자본축제 관련 전제조건은 신사숙려가 되는 겁니다 신사숙려가 돼야 신사숙려의 기본 조건은 겸손입니다 휴밀리티예요 휴밀리티 인간이 원래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자의 사생이 인인데 인하린 자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이죠 사람이고 이건 나 너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긴다 내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게 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이다 이게 인자한 거다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걸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황금율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학자들은 이것을 골든룰이라고 해요 이게 골든룰이 모든 윤리원칙의 기본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쉽지 않으니까 황금율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지키면 다 돼 노노인은 그걸 기소부력물시어인 공자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소부력물시어인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게 인이다 그게 인이다 그랬어요 그게 인이다 그런데 자기는 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남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놈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겸손한,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다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휴먼 네트워크 형성되면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래서 신사숙려가 되는 게 자본축책의 기본이에요 자 다음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신사숙려가 되고 인간 자본축책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건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HDI는 휴먼 디벨로먼트 인덱스라고 인간 개발 지수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간 개발 지수가 매년 발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이 인간 개발 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개발 지수가 0.880 0.880 이상을 베리 하이 인간 개발이 매우 잘 돼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는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중동에 석유 파서 부자된 나라 있죠 소득이 10만 불이에요 그런데 카타르를 선진국으로 치고 와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간 개발이 낮아 석유 떨어지면 가난병으로 잘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보세요 전부 0.880 이상이에요 전부 다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어때요? PPP가 장바구니 소득입니다 실질 구매력이에요 전부 3만 불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국가 평균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말이에요 내 인간 개발 지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 평균은요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은 엄청나게 높은 나라에 산다는 게 엄청나게 불행해 이게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아지려면 내 노력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00m를 지금 10초에 달리는 사람들이 전부 있어 전부 전부인데 거기서 0.1초 단축하려면 엄청나게 연습해야 됩니다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만 있어 그럼 어때요? 난 걸어가도 구름바다 빨라 쉬워요 쉽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간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그 사람들 중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겠냐 그 꼼수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간 개발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 삶의 과정은 자본축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생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 지식이 늘어나니까 스톱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캐캐 묵은 패러다임에 있는 자본축적이 거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살고 있는 과정 이게 자본축적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한 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조직을 학습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러닝오가니저션 삼성 LG 현대 자기 조직을 학습조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 인트라넷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문들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 보통 인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시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져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가만히 앉아서 꼬무수를 쓰겠냐 꼬무수를 쓴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본을 갉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평생 학습을 하고 있어요 평생 학습 그런데 이런 평생 학습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훈의 결론인 겸손입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 파트너와 스폰서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가 항상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게 겸손이에요 다음에 여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바로 이 막스 베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프로세트한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시간 낭비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꼼수를 부르는 게 시간 낭비예요 꼼수 꼼수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요 인간 개발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최고에 해당합니다 대학 진앙지로는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꼼수가 통하냐고 꼼수가 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꼼수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서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본축적은 안 하고 이미 축적된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식 왜?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낭비죄 오늘 요금 하나만 알고 가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에피셋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반드시 예견하건대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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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